제가 5분정리 지금부터 또 정리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래서 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예 사지를 못하는 줄 알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제 1차로 지정된 곳이 우리가 말하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번에 다시 추가 지정이 들어갔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압구정동,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성수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또 내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잘만 투자하면 또 알짜배기 매물인데 왜냐하면 땅퉁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딱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데 5년 해서 또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딱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도 되겠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틈새시장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걸 나중에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는 없다. 18제곱미터 이상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8제곱미터 이하 이게 땅 지분이죠.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살 때 땅 지분인데 이게 약 5.4평인데 5.4평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에 바로 들어가서 거주해야 돼서 갭투자 원천을 금지한다. 갭투자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도 왜 자꾸 오르니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20년 작년이죠.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을 지정을 했는데 올해 또 악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 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 이렇게 추진단지들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또 2021년 6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을 다시 한 번 또 눌러줬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실사용 목적을 가진 경우만 허가를 한다. 그렇게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시장은 실수요만 찾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멈췄죠. 그렇지만 강남은 이렇게 실,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도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해요. 제가 용수철을 눌렀을 때 가만히 있다가 허가지역이 해제가 됐을 때는 용수철이 튀어오른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투자하는 것은 지정이 됐을 때 하는 게 나중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악재가 아니라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안정되는 것 싶듯 안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락하기를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하락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요즘 막 최고가를 막 찍고 있어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의 거래는 줄었죠.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고 실거래가 신고가가 신고가라는 것은 이제 또 높은 고가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추진이나 확실해지면서 이제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세 있어도 조금씩 오르는데 이거를 해제를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투자를 못하고 이제 언저리를 우리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 거래 허가 지역이 지정이 된 곳은 이제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콕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싸지니까 눌러놓는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어떤 투기에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근 집값을 자극을 시켜요. 이 지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이 묶이지 않은 쪽 개발 지역 주변이나 이런 묶여있는 개발 지역 주변이나 재건축, 재개발 기대가 있는 다른 지역 이 주변이 수요가 이렇게 흘러간다 해서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겁내지 않고 제가 이제 18제곱미터 이하면은 이거는 대지 지분이죠.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들어가서 7고주 안 해도 되고 세를 줘도 되고 아니면 또 내가 허가 안 받고 그냥 팔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